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채널에 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일찍 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새벽행 인간이 돼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그 습관이 거의 없어지지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전역형 인간인가 아니면 새벽형 인간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그 인체에 호르몬 분비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장 빅뉴스이자 한 뉴스는 새벽에 이제 들어온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죠. 시장의 대다수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미 연준이 0.25%포인트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막 이제 끝난 미국의 정신은 그렇게 이제 순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이 4.75에서 5%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1.5%포인트다. 이제 앞으로 예상하는 것은 한 차례 정도부터 아마 0.25나 0.5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뉴욕 특파원이 새벽 3시 13분에 올린 기사입니다. 미국 연준 금리 0.25%포인트 인상 기준금리 4.75에서 5%로 이렇게 발표했고 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지고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5% 인상 동결 그 사이의 절충안을 미 연준의 우연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은 올해의 최종금리 수준을 5.1%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개 구간이 5%포인트에서 5.25%포인트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9번 금리를 올린 겁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 3월에 그야말로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9번째 계속의 금리를 올리고 그 사이에 0.5% 빅스텝 0.75% 자이언트스텝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어떻든 초유의 공격적인 그런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이 여전히 6%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목표 물가 수준인 2%까지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절충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생각 같애서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 한 5% 정도 화끈하게 올려가지고 그냥 물가를 확 잡았으면 좋겠는데 예기치 않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문제라든지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 등이 결국은 초긴축 그런 정책에 따라 가지고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0과 5%의 중간인 0.25%에서 절충원 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시간 조금 전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초기 한면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 그것은 지금의 금융권이 은행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not know더라는 것이 이제 목네더라는 뜻이니까 감안한 것이다. 통상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불황이 오게 되면은 금리를 낮추죠.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기 때문에 불황이 오면은 금리를 낮추는데 현재는 이제 5% 기준금리대에 올라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자본주의니까 적응을 잘 해나가야 되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초기 화면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미 연준이 아홉 번째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그 목표는 지난해부터 가열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성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금리 4.75%포인트에서 5%포인트는 200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네요. 자, 어쨌든 지나치 그런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겠죠.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첫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동결술수를 밟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전문가 분이 한 분 말씀하신 내용을 보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전문가 분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미 연준은 공식적으로 연내의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천명하지만 한 전문가가 보기에 3분기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네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이 항상제 언론들은 극단적인 그런 기사를 써야 사람들이 솔깃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우리도 어떤 상황이길래 미국 정시 비관론 20년 만에 최악 수준에 근접했는가 뭐 이런 게 딱 하니까 최악이란 단어에 사람들은 본래 좋은 소식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나쁜 소식에 더 귀가 솔깃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속성도 20년 만에 최악 수준 근접 이렇게 해야 기사를 보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전문가들은 자주 이렇게 극단적인 견해를 시력하지만 최악 이렇게 하면은 최악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좀 나쁜 수준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불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 방현철 박사가 많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어쨌든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의 이제 유명한 펀드매니저들은 6개월 동안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이죠. 강세의 입장을 가진다고 답한 펀드매니저들은 19.2% 이것은 과거의 37.5%의 절반 정도고 향후 6개월 동안 금융시장의 약세론 약세 베어마켓이라고 그렇게 하죠. 약세론에 베팅한 사람들이 48.4% 평균이 31%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펀드매니저들 약 32%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정권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3년 5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가설인 거죠.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년에 이제 방송할 때 한 사업체의 여사장님이 확실하게 불황이 깊어질 때니까 현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완전히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제 감을 갖고 이번 불황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사장님 말씀도 공병호 tv를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가설인 거죠.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19.2%. 앞으로 좋아질 거다. 19.2%. 앞으로 나빠질 거다. 48.4%. 뭐 잘 모르겠다. 31%인 거죠.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개인 투자 심리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돈을 대는 손을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악화되고 있다. 결국 이제 가설 게임을 하는 거죠. 어떠면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의 미래 중국의 미래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보면 가설인 거죠. 가설. 검증되지 않는 가설이기 때문에 그 가설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도 2월 2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붉은게 약세장을 예상하는 그런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38.6%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 15일 날 48.4%까지 약세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팔고 현금을 챙기겠죠. 그다음에 불리시 이거는 시장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2023년도 2월 20일 날 22.6% 19.2%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항상 가설과의 게임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정시라든지 이런 상황을 가끔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도 이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대학에 계시는 경제학과 교수님들이나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비해 가지고 정권시장이라든지 투자 신탁회사라든지 이런 데 에코노미스터들이 훨씬 더 그런 문제를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하나의 가설 금리를 이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베스트 에코노미스트로 이렇게 선택된 분의 글이 나와 있네요. 이 분의 글이 이런 제목들에 낚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올해는 미국 정시 기대를 무조건 접어야 되고 부자들은 여기에 투자한다. 어쨌든 신문사에 편집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잘 낚기 좋게끔 제목을 참 잘 뽑습니다. 이런 제목은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 미국 정시를 왜 기대를 접어야 됩니까 돈을 벌게 해 주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을 잃게 하는 종목도 있을 거니까 이런 예단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본인 자신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업계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뽑히는 에코노미스트 하건형 씨가 하는 이야기를 핵심 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는 것도 좋은 가설을 한번 들어본다는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핵심은 여기 나와 있네요. 하건형 베스트 에코노미스트 는 올해 연말쯤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연말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이야기죠. 그게 동전의 양면이죠. 경기 침체가 심해지기 때문에 미 연준이 올 하반기에는 금리 동결을 넘어 가지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설입니다. 하건형 에코노미스트에요. 다시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올해 3분기쯤에 미국 경기에 충격이 오고 불황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4분기 여러분 4분기라는 것은 10월 11월 12월 이죠요. 4분기가 되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전년 대비해서 2%대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미 연준의 정책 목표 가 하건형 에코노미스트가 여러분 예상한 것은 올해 10월부터 아마 무난하게 달성될 것이다. 그때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 올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이렇게 천명하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는 겁니다. 가슬입니다. 하건형. 이런 근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구간별로 초과저축의 소진 시점을 따져보니까 애널리스트는 다 숫자로 가지고 분석하겠죠. 최하위층은 올해 1분기에 초과 여러분들 저축이 소진이 되고 최상위계층도 올해 2분기에 해소가 되고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을 제외한 중간층이 갖고 있는 여분의 저축이 좀 남아 있더라도 전체 절반인 최상위하고 최하위층 계층에서 초과저축이 소진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불안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7, 8, 9월이죠. 7, 8, 9월. 이에 따라서 2분기에 3분기 사이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정권에 아마 계신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단기에 대한 전망은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 정권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나 에코노미스트들일 것이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금리 인하가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이 풀릴 것이고 그래서 그 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돼 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역사적으로 금리가 인하하는 구간에서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관점이 많았고 때문에 금리를 인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주식과 같은 그런 리스크에 대비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겁을 막 주는 사람들 보면 늘 현금을 갖고 있으란 이야기인데 현금을 항상 갖고 하면 현금은 뭘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신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한 베스트 에코노미스트 의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참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여러 분야에서 에코노미스트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최고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이제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kba님께서 쉽게 돈 버는 것을 알려주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는데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투자소득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세대들은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못 배우고 자란 거죠. 그래서 금융적인 아이큐 같은 것이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금융시장이 그동안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그런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있는 것도 결국은 금융 분야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투자를 늘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용을 증가시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가 대부분 다 미래에 대한 좋은 가수라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열심히 일해서 사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뚝심입니다. 참 대단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부럽습니다. 어쩌면 마크롱을 보면서 윈스턴 처치를 생각하게 되고 마가렛 대처를 생각하게 되고 로날드 웨이건을 생각하게 되지만 또 프랑스로 하면 더골 같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고 훨씬 더 걸출한 인물이 있었던 거죠. 그 인물이 바로 박정이라는 인물하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소신껏 본인이 생각하는 데 따라 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했던 아주 걸출한 그런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보다는 과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이 한 평생을 보게 되면 공도 있고 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공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죠. 이게 참 하기 힘듭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연금계획을 반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당기적인 이득이 바로 손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연금계획을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연금계획을 국민적 저항을 밀어붙이고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지혜와 신념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마크롱은 프랑스가 지금 1700만 은퇴자 대국이 됐습니다. 연금계획을 안 하면 연금 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직접 이제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대담 형식으로 TV에 출연해 가지고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제가 인기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의 신망을 저버리는 한도가 있더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연금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참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위 어떤 일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혹은 돼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그러나 그 연금을 계속해서 지불할 수 있는지 않은 지불 여력은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당위에 매몰되어 가지고 현실을 무시하는데 최저임금을 최소한 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만 원이 아니라 만 오천 원이나 2만 원도 주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지불하고도 체제가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당위와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개인이든 가게든 국가든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면과 관련해서는 높은 이상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발을 땅 위에 굳게 디디고 있는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선진국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렇게 지불할 여력이 있는가 지불할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만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마크롱의 이런 연금계획은 리더십 차원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울림이 있는 메시지인 거죠. 지불 여력이 없으면 어떤 여름 정책도 지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빠르게 늙어가는 은퇴자 대국입니다. 개혁 없이 연금제도의 지속은 불가능하며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랑스인의 메시지가 아니고 저는 이 문장을 마크롱의 이름 대국민 다마에스 내시는 이 메시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새겨 드려야 될 메시지인 거죠.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은퇴자 대국입니다. 개혁 없이 현재의 연금제도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제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환란을 당해를 뜰 때 마찬가지로 외부의 채권단이 진주를 해 가지고 너 그 연금 깎아라 이렇게 요구할 때에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 비용을 10배 100배 지르는 것이 그게 세상사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천만 명이었던 연금 수령자가 현재 1700만 명이 됐습니다. 20년 만에 1.7배가 된 거네요. 2030년에는 2000만 명이 됩니다. 현행 연금제도를 그냥 놔두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한정된 정부 재원을 공공서비스와 학교 의료 시스템에도 투자해야지 모조리 연금에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저는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독일의 콜 수상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마크롱도 정치생명이 단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는 것은 리스크를 안는 겁니다.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마크롱은 리스크를 안은 겁니다. 지지율 하락에도 감소하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해야겠다. 연금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자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다. 프랑스 경제는 산업공동화로 수십 년간 약해지고 사회민주적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권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국가의 재정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수가 현저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프랑스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는 연금 노동계획을 통해서 프랑스의 경제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근본적 해결책을 도모하지 않죠. 왜 지지도 때문에.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프랑스 곳곳에서는 반대 시위가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 아무튼 전 세계인이 프랑스의 연금계획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경제적으로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금리정책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마크롱의 여러분들 연금계획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면서 결국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과연 성공할까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크롱의 연금계획이 성공해 가지고 연금 문제로 골무리를 앓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용기를 좀 주고 지혜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국내 문제 여러분들 한 번 좀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기소돼 가지고 당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마 한국의 정당 역사에서는 처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상식적인 사람들 같으면 검찰이 기소한 것만으로 여러분들 당대표직을 자진 사임하겠죠. 그런데 기소된 당대표가 여러분들이 하도 댓글이 없기 때문에 잘 들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소된 당대표가 그냥 할부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게 됐는데 사실 상식과 부끄러움이 쓰레기통에 그냥 쳐넣은 그런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해합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되자라는 당무를 그냥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의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검찰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사안인 거죠. 그러나 그런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같은 규칙을 결국은 친명계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당은 80조 개정안의 예외 조건으로 첫 수혜자가 이재명 당대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은 80조를 무력화한 것이라서 당내에서도 셀프구제 당은 80조 사문화라는 그런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어 가지고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기소를 했다는 것은 공소장에 적힌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 정도의 증거물이 축적됐을 때 여러분들 체포영장도 발부해달라고 하고 공소장도 써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당의 공당의 당대표가 그건 부정부패가 아니고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원회가 마친 이후에 브리핑에서 다른 또 두 사람이 비슷한 그런 다른 혐의로 아마 지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3인에 간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참석자 80명 가운데 69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했다 그래도 중국 공상당 전인대회의 같은 데보다 낫네요 11명이 반대했으니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쯤 22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즉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당무위 소집을 의견했고 당무위 사회권은 당대표에게 있지만 이날 회의는 이 대표가 당사 자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해 가지고 결국은 셀프 구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참 대단한 세상이죠 한국 사회가 참 뭐 이러니 밑으로 가면 얼마나 앞으로 어지러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뭐죠 다양한 종류의 온갖 종류의 여러분들 불법과 비리 혐의가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도 당대표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쨌든 상식이나 양식이나 부끄러움 이런 건 전혀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 이야기는 뭐 아주 가관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진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희한하죠 답이 정해진 기소라는 표현을 쓰며 검찰이 압수수색쇼와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골치악 보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판단을 내리면은 이재명 당대표나 또 민주당의 당무위원이나 민주당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려고 하는 친명계가 있고 또 그것에 반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비명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주당의 관련자가 아니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소된 당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국민들 눈에는 그야말로 참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비리불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그야말로 참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비리불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죠 옳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무위원에서 당은 80표의 예외조항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하게 뭐죠 개인 비리인데 성남시장 시절에 재임하는 동안 일어난 개인 비리인데 그거를 정치적 탄압으로 곡해하나 왜곡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여러분 시민들이 받아들인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오늘 중앙일보의 사슬의 일면 사슬입니다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제는 자기 자신의 거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사슬은 당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위를 검찰이 4895금 배임과 133억 뇌물 해밀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기 때문에 매주 여러분들 법원에 출근해야 되는데 재판과 수사를 받으면서 야당을 제대로 이끌어 주겠냐 그러니 그만두는 게 좋겠다 사슬의 결론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거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된다면 그것은 어불성수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태에 반대한 친명계 일각에서 연말 이후가 시점이 소위 찔 수 있는 대진론이 제기된다고 한다 자신의 공천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장받고 총선은 간판을 받고 치르고 싶어하는 다수의원들의 바람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공천권을 공행수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계산이 맞물린 거리입니다 결국은 공천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본인 사람들을 심겠다 그런 의도가 확실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중앙일보 사슬 일면 톱 기사가 검찰에서 기소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거치를 좀 고민해야 될 때다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까 설문조사는 기소된 민주당의 당대표 당직 유지 민주당 당무위원의 결정 3월 20일 여러분은 민주당 당무위원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종류의 편견이라는 걸 개입한 거 없이 아주 냉정한 질문을 짧게 던졌습니다 1,800명이 투표를 했고 설문조사에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다 97%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다 3%입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이게 1시간 조금 지났을 때 이런 결과입니다 그다음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니까 3시간 정도 여러분들 설문조사가 5,400여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 97%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통계가 갖고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일단 표본의 수가 1,000명 정도 넘어서게 되면 1,000명을 하든 5,0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10,000명을 하든 간에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97%가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일 방송 때는 한 4, 5만 정도가 투표를 했겠죠 그때도 여러분들 97% 내외가 될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물론 97%가 대표성은 없습니다 무슨 표본의 수를 민주당 국힘당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공간에서 커뮤니티에 떠오르는 것을 보시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 가운데 100명 가운데 97명이 민주당의 당무위원회 결정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찬성을 많이 받은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의견을 보니까 국민을 뭐로 아는 거죠 ysbn입니다 기소 우회는 1도 제대로 못할 건데 국민 헬셔로 따박따박 급여를 챙겨가면서 뭐 하는 짓거린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윤리도덕 수준 이하 뭐도 못한 수준 이하입니다 함께 있는 우리들이 몹시 슬픕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안 되니까 그냥 뭐 그냥 미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미친다는 표현은 사람이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봉의 여러분들 강도 높은 표현이죠 미칫다 미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든 97%가 당직 수행행을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기소 이후에도 고집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방송은 뭐 현실적인 문제도 다루지만 우리가 이제 옳은 일 옳지 않은 일 선한 일 악한 일 이런 문제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97%에 해당하신 분들이 정말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것이 검찰 기소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 당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명확합니다 이번 공소장에는 어제 방송에서도 잠시 소개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공소장은 대장동 비리나 이런 것의 주체 주인공 주역 주행위자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공모관계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세상용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하여금 그런 확정이익만 받게 하고 민간업체에게 그 많은 개발이익을 밀어다 준 것은 그게 다 총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로 이야기하면 총지휘자고 건설 프로젝트로 이야기하면 설계감독자가 다 이재명 당대표였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재명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 그게 이번 공소장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500권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토했는데 검찰은 이번에는 빠진 것이 소위 거분 428억 약정 의혹은 이번에 범죄 사실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증거물을 보강한 다음에 이재명의 것이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169쪽 불량 공소장의 전제 사실에 이런 정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 범죄 행위는 혐의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런 정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한 달 동안에 보강수사를 벌려 가지고 공소장을 기존의 구속영장보다도 짜임시 있게 보완을 했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핵심된 내용이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의한 이재명 당대표의 기소는 한 문장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성인한 것을 넘어서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주범이라는 거죠 종범이 아니고 공범이 아니고 이 문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설계하고 시행하고 총지휘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다가 여러분들 뭐죠 얼굴 마담을 세워가지고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죠 다만 검찰은 공소장 속의 전제 사실에 이재명 대표가 428억은 약정 내용을 최척근인 정진상 씨를 통해 보고받았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428억이 이재명의 것이다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정진상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를 받지 않고 정진상 씨가 어떻게 혼자서 다 하겠습니까 검찰 관계자는 공모 혐의에 대해 더 소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범죄 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고 잔려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추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더 밝힐 것을 보강한 다음에 별건으로 다시 기소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입설 50억 클럽 백행동 개발 의혹의 진상규명 등의 수사팀을 집중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성인한 것을 넘어서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보통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무력 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네요 결국 결론은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도 안 나오겠네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정권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정권을 또 바뀌면 본인들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때까지 미루자는 거죠 저희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본인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무력 부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딴 게 아니다 이야기죠 어쨌든 이제 이 혐의가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 당무를 수행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법정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수소가 줄줄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한 번 정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준비기일이 끝나고 나면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써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제 법정에 가는 것은 고 김문기 씨와 벽형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격주로 금요일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검찰에 추가 기소가 있었던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 매주 한 번 걸로 피고인 속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다른 게 뭐냐 이 끡실한 표시해 봤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에게 대장동 수익 가운데 428억을 약속받았던 의혹에 대한 수사 중이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그런 기소거리고 그다음에 김용 씨가 2021년 4월부터 8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승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도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돈을 8백만 원 대납시킨 거 이 혐의에 대한 것도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자동 호텔 건설 사업 백행동 용도 상향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금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계속 미루면 다음번에는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 방법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감옥 왕창 보내고 모든 걸 다 뭉개버릴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그래서 결사적으로 이제 버티는 거죠 너희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너희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감방에 못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을 이 사람들이 다 빠꾸미지 않습니까 빠꾸미인데 뭐 그런 계산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사람이 좀 이렇게 질기고 그다음에 멘탈이 강하고 또 좀 뻔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타격을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신을 옥죄해 오는 그런 주변으로부터의 그런 압박이라든지 그런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치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그것이 표출된 사건이 본인이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의 정인석에 온 그런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안 되는 것들은 누구든지 알고 있을 건데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바로 초조함의 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 주간동화의 한 분이 쓰셨네 녹시록 공개 해프닝이 뭘 드러냈는가 하니까 이재명의 조급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심적인 상태를 바깥에 들킨 거죠 이재명도 사람이라는 거죠 약간은 두렵고 약간은 걱정이 되고 약간은 갈팡질팡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여러분들 언론들이 주변에 그냥 하루가 다르게 폭로가 쏟아지고 그런데 본인들은 뭐 그런 게 끄떡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자분이 적으셨네 여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녹취록을 섣불이 공개했다가 바로 삭제한 행동은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계속되자 오히려 조급함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과 측근들의 주장처럼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변론하면 되는데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하영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조서까지 공개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현재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방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리 이런 멘탈이 강력하더라도 일단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초췌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카메라 앵글을 여러 군데이라면 동원회가 카메라 찍더라도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녹취록 공개한 소위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적 표현은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딱 그냥 입 다물고 그거는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러나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까 혼자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도 걸릴 것 같고 저것도 걸릴 것 같고 저것도 걸릴 것 같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제 김용 정진상 김만배가 다 철백처럼 보호하고 있지만 그러면 뭐 다른데 뭐 정민용 나무 유동규 다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흥미진지하게 보는 거죠 멘탈이 아주 강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한 인간이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결국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가 한번 지켜보죠 누구도 이렇게 저는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양반이 보통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뭐 다르지 않겠죠 잘못한 게 없으면 여러분들 당당하겠죠 뭐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꿀리는 게 있으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자의 아주 예리한 이재명의 조급함에 발로 단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참 세상이 사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뭐 이렇게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참 잘난치 않은 사람 세상의 진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참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도 반도체라든지 옛날에 뿌려놓은 씨앗을 가지고 좀 수확이 풍성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일찍부터 이 소위 흥망성세 흥하고 망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함께 리뷰를 해보기 바랍니다 167년이나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의 투자은행이 어떻게 망했는가 그리고 스위스 이렇게 하면 신용의 그야말로 간판급 스타 국가이지 않습니까 왜 망했을까 이 망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판단 잘못하면 그냥 가는 거죠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회사 이름 사장이 이름 잘못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책이 해야 될 이야기인 거죠 가장이 잘못하게 되면 가족이 이름 거리로 내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잘난체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를 하기 힘들거든요 세상이 이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르름판을 걷는 것 같은데 그 사르름판을 걷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살아간다는 것 사업을 한다는 것 나라를 이끈다는 것은 다 현재가 아니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디디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여러분들 동전의 뭐하고 양면입니까 위험과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과 함께 가는 거죠 그 리스크를 관리를 못하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삶 자체가 아슬아슬함 그 자체다 받아들이게 되면 머리를 빳빳아 세우고 좀 잘나간다고 폼 잡고 고함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제가 여러분 이 소위 흥하고 망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오래됐습니다 이 왼쪽 책이 처녀작 제가 작가로서 맨 처음 썼던 책입니다 연구소 있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좀 이게 혁신가입니다 혁신가 털을 깨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상업용으로 책을 못 냈습니다 그때 이런 책을 내가지고 징계될 뻔한 책이 왼쪽에 있는 한국기업 흥망사입니다 1993년 작품입니다 제가 33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항상 털을 깨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를 했죠 항상 평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4.15 끝나고 나서 다 꽁무니 빼더라도 제가 우직하게 한 3년 정도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타고난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틀을 깨고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이게 이런 93년도에 나왔던 한국기업 흥망사는 책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오른쪽이 41살에 썼던 왼쪽은 33살에 썼던 오른쪽이 41살에 썼던 것이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기업 흥망사입니다 자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까 인생 초년부터 흥하는 일 망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골로 간다는 겁니다 골로 가면은 가장이 잘못하면은 가족을 고생을 시키고 사장이 잘못하면 회사를 몰락시키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나라를 골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걸어가면서 삶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잘 놓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중요한 동력은이다 이렇게 봅니다 왼쪽은 외환위기 이전에 망한 기업들 이야기고 오른쪽은 외환위기 때 그냥 사라진 17개 기업들 이야기인 겁니다 갖다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폼 잡고 뭐 이렇게 할 거 없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167년이 되는 투자업계의 명문 가문에 해당하는 크레딧 스위스 어떻게 한 방에 가버렸냐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한 에란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가 아주 정리를 잘했네요 동아일보의 심청 기사입니다 아주 잘 썼네요 이런 이메일을 제공하게 되면 딥스토리라는 그런 걸 받아볼 수가 있는데 167년 된 은행이 32억 3천만 달러 4조 원에 그냥 헐값을 그냥 넘어간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좋은 스토리지만 아무것도 보장을 하는 게 없는 거죠 우리 기업이 50년이 됐고 100년이 됐다는 이야기는 좋은 스토리지만 또 잘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아무것도 여러분들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판단착오가 굉장히 많았네요 판단착오가 연거프 여러분 이어지면서 항해를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배가 움직이더라도 파도 하나에 이런 배가 전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원 투 쓰리 할 때 여러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삼각파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가 여러분들입니다 5년치 주가를 보니까 2021년도로 기점에서 계속 내려왔네요 주가가 이 크레딧 스위스가 주가가 마지막에는 한 17불 같은 주가가 92센터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냥 결국 문을 닫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2021년도로 기점에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네요 2021년도 여러분들 이라 해봐야 기본적으로 한 2년 만에 회사가 완전히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첫 번째 패착이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를 잘못했네요 이게 그린실 캡터라고 아케고스 마진콜 사태가 있는데 영국의 핀테크 업체를 확실히 밀었던 모양입니다 그린실의 자산 유동화 정권에 투자하는 공급망 금융펀드를 나와 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이 회사가 2021년 3월 8일에 파산했고 이걸로 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때 이제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두 번째 여러분 사건이 한국계 여러분들 빌황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케코스 마진콜이라 해 가지고 자기 돈 100억 달러 하고 그 다음에 빌린 돈 500억 달러를 가지고 5배 10배짜리 레버리지 투자를 하던 아케코스가 주가라고는 마진콜을 맞았고 결국 디폴트를 순하게 됐죠 이때 다른 데는 다 미리미리 정보를 입수해가 빠졌는데 CS가 의용부용하다가 가장 많은 돈 55억 달러의 손실을 받습니다 투자은행이라는 것이 자산관리하고 그리고 투자은행이 CS를 뜻받치는 핵심 사업인데 두 개 다 크게 사고를 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10월달에 트위터와 그 다음 투자자들 모임인 투자자들의 이제 여러분들 커뮤니티인 레디토론방에서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직전이라는 루머가 쏟아졌고 CS는 아마도 파산할 겁니다라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트위시 한순간에 전 세계로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겁나죠 외환위기 때 여러분들 국내의 대표적인 한 그룹도 여러분들 몰락하게 된 것이 보고서 하나가 여러분들 크게 경종을 울렸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서를 썼던 데가 노무라 정권이죠 어디어디에 위기의 경범이 올렸다 이제 돈을 다 인출하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도 다 이렇게 이제 이게 겹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두 개가 대표적인 회사니까 스위스의 취리에 본사가 마주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유비에스하고 크레딧 스위스하고 이렇게 양쪽에 마주보는 거죠 스위스가 참 잘 사는 나라죠 유럽에서도 가장 아마 소득이 높은 나라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뭐죠 예금고가 줄어든 겁니다 소셜미디어 폭풍으로 10%가량의 고객들이 CS를 떠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그랬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예금장고가 4분기에만 37%나 줄어들었던 거죠 이미 뭐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뭐 뱅클런처럼 급속하게 돈을 빼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악재들이 계속 겹친 거죠 여기다 이제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지분율 규제 때문에 CS의 추가 지원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구제금령을 여러분 71조나 퍼붓고 긴급하게 여러분들 UBS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나 뭐 팔을 비틀었겠죠 검증당국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제 요지는 그냥 한방에 가죠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하고 여러분들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부실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더 리스크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성장하려면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크레디스 스위스 167년의 이런 역사를 다 적고 그냥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책을 다 넘겨가 다음 주에 도둑놈들 4권 2020년도 4.15 총선을 따른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은 그야말로 2020년도 4.15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책도 구매해 주시고 또 형편이 되시면 몇 건 정도 더 구매해서 지인들이나 아니면 유관단체 선물도 보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판매 실적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의 참정권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시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이 책을 4권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렇게 한번 성원을 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지방선거를 다룬 5건 6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6월 달에는 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2022년 교육감선거하고 2018년 교육감선거를 완전히 그냥 해부한 2022년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제목은 2020년 교육감선거를 다뤘지만 내부에 2018년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그렇게 한 7건 정도가 지금 출간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응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저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에 선거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서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지필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